자 오늘 고1어법 14 뚜둥 마지막입니다 자 그 다음은 고2어법으로 넘어갈 거에요 오늘까지가 고1어법 끝입니다 자 가보실게요 자 1번에 by에 이렇게 줄이 거져 있어요 어 이거 반가운 아이네요 기억하시나요? 처음 본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배운 적 없는데요 그죠 자 제가 한번 다시 가볼게요 used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올 겁니다 be used to to be used to 이렇게 하나는 동사원형 하나는 ing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올 거에요 자 첫 번째 used는 헷갈리지 않습니다 왜? 얘는 비동사가 없어요 그냥 used예요 얘는 뜻이 뭐냐면 뭐뭐 하곤 했다 라는 뜻입니다 뭐뭐 하곤 했다 그 다음 be used to 동사원형은 사용되다 라는 뜻입니다 우선은 뜻을 알아두고 그 다음 be used to ing는 익숙하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그냥 used는 하곤 했다고 be used to 동사원형은 사용되다 be used to ing는 익숙하다 라는 뜻입니다 됐죠? 자 근데 맨 위에 거는 제가 헷갈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밑에 두 개는 헷갈리죠 모양이 똑같으니까 그럼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 이 뒤에 지금 얘처럼 뒤에 동사원형이야 아니면 ing야 너 이거 알아? 이렇게 물어볼 거에요 이때는 해석을 해 봐야 되겠죠 어떤 때 사용되다 동사원형이죠? 그렇죠 사용되는 거는 주로 100%는 아니지만 주로 사물이 주어져 사용되는 주어는 사물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어는 사물일 가능성이 높구요 그 다음 익숙한 거 ing를 사용하는 익숙하다 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됐죠? 가볼까요? anything 만들어진 어떤 것 이렇게 돼 있다 그죠? 그 다음에 주어가 money 돈이죠? 만들어진 어떤 물건으로부터의 그 물 돈은 돈이 주어내요 사용됩니다 돈은 사물이죠 그래서 동사원형이 맞겠죠 여기는 줄이 안거져 있으니까 is는 맞다는 거니까 뒤에 동사원형이 맞는 거죠 자 위치 아 이제 지루해요 그죠 위치 정말 위치란 아이는 뒤에 한 자리가 비어 있어야 되죠 왜? 얘는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어떤 아이 자리를 빼고 이렇게 앞에 꾸며 주는 걸 거예요 관계대명사가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앞부분에 관계대명사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좋습니다 자 일단은 결론이 위치 뒤에는 한 자리가 비어 있어야 돼요 그죠? 위치 뒤에 한 자리 비어 있어야 됩니다 확인해 볼까요? from 회사가 발견했다 뭐를? 그것은 물건을 팔 수 없다고 일단 이까지만 봐도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있어요 그죠? 뒤에 문장이 완벽한 문장이네요 그럼 이건 틀린 거죠 자 이렇게 뒤에 문장이 완벽할 때는 완벽한 거를 이 위치를 바꿔 주려면 이런 인 같은 전치사를 붙여 주셔야 돼요 전치사 더하기 위치는 완벽 자 제가 전치사 더하기 위치는 뒤에가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치는 뒤에 한 자리가 비고 전치사 더하기 위치는 뒤에가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됩니다 아시겠죠? 자 3번 가보겠습니다 because가 이렇게 줄이 거져 있으면 얘랑 because of랑 너 구분할 수 있어? 이겁니다 because냐 because of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보세요 people use their earning svo 뒤에 문장이죠 문장이 왔을 때는 because가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because of 뒤에 명사만 왔을 때 이런 use라는 동사 없이 명사 하나만 왔을 때는 over를 붙이셔야 돼요 뜻은 똑같아요 because와 because of 뜻은 똑같은데 because는 뒤에 문장이 오고 because of는 명사만 온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? 막간을 이용해서 이거 하나만 할게요 all the on은 여러분 all the 오랑 despite란 아이가 있어요 뜻은 똑같아요 뜻은 똑같아요 둘 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에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주어 동사가 옵니다 all the on은 뒤에 주어 동사가 오고 despite란 아이는 명사만 옵니다 제가 n 이라고 쓸게요 명사만 근데 어떤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급이 좋지 않은 그런 책들의 문제가 despite of로 나와서 여러분을 헷갈리게 할 거예요 근데 despite of 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이거는 뭐랑 헷갈리게 만들어 둔 거냐면 인스파이트 오브랑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다시 all the 오랑 despite와 in스파이트 오브 요 세 개가 똑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인데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 오면 all the 명사가 오면 despite 혹은 in스파이트 오브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despite 오브 라는 말은 없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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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자 4번에 이 세 줄이 그어져 있어요 이 잇은 뭘 찾으면 될까요 그쵸 누구를 꾸며 주는지 찾으면 되잖아요 가볼게요 what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나지 만약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돈을 다 써버리면 그리고 그들 중에 몇몇을 그 저 뭐야 저 그 저축을 하면 그럼 여기서 잇은 올 대열 머니를 받는 거죠 머니는 셀 수 없습니다 이것도 질문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 돈 셀 수 있잖아요 돈 1,000원 2,000원 셀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돈은 단위가 있죠 천원 만원 5만원 10만원 이렇게 단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돈은 셀 수가 없어요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나 돈 하나만 줘 이렇게 했을 때 친구가 돈 하나를 줄 수 있어요 없죠 돈 하나라는 건 없죠 천원 짜리 하나 5만원 짜리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단위가 있는 아이들은 셀 수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5번 가 보겠습니다 Dismissing 해서 ing 이렇게 줄이 거져 있어요 확인해 볼까요 and 라는 거 보이네요 and 는 등 위 접속사죠 양쪽의 모양이 같아야 돼요 다시 등 위 접속사는 양쪽의 모양이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that would means from 그것은 회사를 의미할 거야 뭐를 producing less 적게 producing 생산을 하고 Dismissing some of their workers 이렇게 한다 Dismiss라는 뜻을 몰라도 돼요 자 보세요 양쪽에 프로듀스 ing 있고 Dismiss ing 있고 양쪽의 모양이 똑같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거 등 위 접속사 and 그래서 이게 Dismiss라는 게 이제 그 내준다 뭐 그 뭐야 Dismiss가 뒤에 워커가 오기 때문에 노동자를 해고하다는 뜻을 쓰거든요 그러면 돈을 적게 생산하고 노동자를 해고한다 and 가 producing and Dismissing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양쪽에 ing and ing 쓰는 거죠 그죠 자 1번 가봅니다 that에 이렇게 줄이 거져 있어요 that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that은 뒤에가 완벽해도 되고 한자리 비어도 돼요 그죠 다시 that은 뒤에 완벽해도 되고 한자리가 비어도 됩니다 가볼까요 자 kill off 해서 앞에 주어가 없죠 그죠 뭐 뭐가 kill off 죽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뒤에 한자리가 없어요 쓸 수 있는 아이죠 한자리 빌 수 있습니다 that은 자 2번 가봅니다 has led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가요 has led의 동사 얘는 지금 동사 자리인데 동사 자리가 맞는지 가보겠습니다 자 니트로진 and potassium 을 가진 이 fertilizing crop 들은 이 crop 이게 지금 여러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fertilizing crop crop이라는 게 이 농작물을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fertilizing이 화학화화화화 뭐 비료화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농작물을 해석이 두 가지로 되는 거예요 얘가 보세요 얘가 이렇게 꾸며 주는 그 형용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이거 작물을 뭐 뭐 하는 것에서 동명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다시 fertilizing 하는 crop이 될 수도 있고 crop을 fertilizing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왜 안 되는지 보여 드리께요 화학비료가 이게 만약에 앞에서 뒤를 꾸며 주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만약에 앞에서 뒤를 꾸며 주는 거면 이거는 주어가 복수가 되죠 잘 보세요 fertilizing한 crop 하면 이게 복수가 되죠 그런데 crop을 fertilizing하기 하면 이게 주어가 fertilizing이 되기 때문에 이건 단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? 단어 외우셔야죠 제일 싫은 거 영어 공부할 때 제일 싫은 게 단어 근데 어쩌겠어요 싫은 거 하는 게 노력 그죠? 노력은 해야죠 자 fertilizing은 이제 화학화화를 시키는 거죠 화학비료화를 시키는 건데 근데 이게 화학비료화하는 crop이라고 이 작물이라고 할 수가 없죠 만약에 crops를 꾸며 주려면 fertilize 된 crop이 돼야 되겠죠 fertilize 된 비료가 되는 거 비료가 아니라 이 작물이 되는 거죠 그게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 여기가 ed가 돼야 되잖아요 제가 방금 뭐뭐 화학된 하면 ed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 거 이거는 안 되고 첫 번째 거 안 되고 그러면 농작물을 화학비료화 만드는 것은 이렇게 해야지 주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명사가 주어 동사는 해즈레드 이끈다 맞는 거죠 다음 3번 자 빙에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네요 자 이것은 주트는 뭐뭐 때문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부분적으로 포타슘 때문이다 자 포타슘이 블러걸 막는 역할을 한다 막기가 되고 있는 포타슘이 하고 있는 되고 있는 이다라는 거를 얘가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능동이잖아요 제가 슬러시를 한 이유는 앞문장만으로 지금 문장이 완성이 됐죠 주어 동사 이것은 뭐뭐 때문이다 해서 앞문장으로 완벽한 문장이 됐죠 그래서 슬러시를 한 거예요 제가 슬러시를 한다는 건 앞문장이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동사를 쓰려면 얘가 뭐뭐 하는 하면 ing 고 얘가 뭐뭐 당하는 하면 ed 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포타슘이 뭐뭐 하고 있는 되고 있지 블러커가 되고 있다니까 얘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b 인거죠 그죠 다음에 4번 가봅니다 occurring ing 가 돼 있네요 가볼게요 주어가 로워마그네슘 입니다 로워마그네슘 에 레벨 그 이 수준들 이 이것들 이 자 문장의 주어가 레벨 지네요 그죠 이 수준들 이 자 보세요 여러분 end 가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이 수준들이 이 산성화된 땅에서 일어난다 이게 지금 동사자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around 는 지금 뒤에 퍼센트가 나와있기 때문에 약 이란 뜻일 거예요 농지에 farm land 하면 농부의 땅 이란 뜻이 겠죠 농작물을 만드는 땅 그런 땅의 70% 는 산성화다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 end 뒤에는 새로운 문장이 나와요 그 말은 end 앞부분이 문장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죠 앞부분도 문장이 돼야 되는데 레벨즈 가 주어인데 동사가 없죠 그래서 어커가 돼야 되겠죠 일어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산성 토양을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레벨즈가 주어고 어커가 동사가 돼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5번 가봅니다 자 보면 그론 하면 키워진 재배당한 해서 수동이죠 자 요즘 우리 토양이 덜 건강하다 그리고 식물도 그렇다 해서 제가 슬러시를 어디에 그었어요 플랜츠 뒤에 딱 그었어요 so other plants 식물들도 그렇다 해서 이렇게 딱 그어 버렸어요 무슨 말 플랜츠에서 문장이 완성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플랜츠를 꾸며 주려면 수식을 해 주려면 문장이 끝나고는 수식만 가능하죠 그죠 얘를 꾸며 주려면 플랜츠 식물은 길러진 재배된 이니까 수동이 맞는 거죠 ed 그래서 그론이 맞는 거죠 아시겠죠 오늘도 정말 정말 애쓰셨습니다